우리나라 양씨의 시조는 탐나 계곡 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인 중 한 사람인 양을라입니다. 삼신인의 서열이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고씨와 양씨 두 가문은 서로 맛집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 양씨의 시조 양을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탐나 곡을 계곡한 삼성인의 신화를 간직한 곳이다. 품자 모양으로 배치된 세혈에서 3명의 신인이 솟아났고 이 삼신인에 의해 탐나 곡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양을라로부터 시작된 제주 양씨는 서기 685년, 통일신라 신문왕 5년, 양순이 신라 국학에 수학하고 장원 급자한 뒤에 한라군으로 봉해지는데요. 이때부터 후손들은 제주를 본관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 양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조선시대 인물로는 학포 양팽손이 있다. 그는 1510년 중종 5년 조광주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신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한다. 이후 그는 정원, 전랑, 수찬, 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하지만 1519년 10월 훈구파에 의해 조광주, 김정 등을 비롯한 신진사류를 숙청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관직을 잃고 고향인 전라도 능성열 쌍봉리로 낙향한다. 그는 이곳에 학포당을 짓고 은둔 생활을 하는데 고락을 함께한 조광주가 능성연에 유배와서 사약을 받고 죽자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의 시신을 직접 나서서 수습한다. 양팽손은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데 안견의 화풍을 이은 산수도는 사림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그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사우 김장생 등의 청으로 1630년 능주 족수사원에 배양되고 1818년에는 순천의 용강사원에 취향된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양한묵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하게 옥중순국한 인물이다. 1862년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계리에서 출생했는데 양팽손의 12대 손이다. 그의 가문은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명문가였으며 또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인지 해남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20대 초 지방의 세무관으로 일할 때는 능주목으로 압송되어온 동아군이 참수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힘써 그들을 많이 구해줬다고 한다. 이후 그는 세무관을 사직한 뒤에 견문을 넓히고 세계정세를 살피기 위해 베이징과 동경을 여행한다. 이때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천도교 교주 손병이를 만나 천도교의 평등사상과 개벽사상에 공감하고 이것으로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천도교에 입교한다. 또한 그는 입헌군주제 실시를 위한 헌정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05년 5월 윤효정, 이준 등과 함께 헌정연구회를 설립하고 입헌군주제의 실시와 관련된 계몽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그는 헌정연구회를 저술하여 1905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황성신문에 연재하기도 한다. 1919년 3.1운동을 일으킬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독립선언 직후 사대문 감옥에 수감되고 석 달 뒤 58세의 나이로 순국한다. 그가 태어난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이 마을에는 현재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세워 그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독립운동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 또한 구한말의 인물로 양기탁이 있다. 그는 언론인이면서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고 자라서는 영어 공부를 하며 일찍이 서양문물에 눈을 뜨게 된다. 20대에는 미국인 게일 박사가 한국 최초의 한영자전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고 만민공동의 간부로도 활동한다. 1904년 7월 영국인 기자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는데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병활동을 상세히 전할 수 있었으며 신문을 통해 항일의식 코치에도 앞장선다. 특히 별도로 발행된 영문판은 일제의 침략과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양기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1907년 안창호, 이회영 등과 함께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한다. 이후 여러 차례 투옥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특히 만주의 산부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통합을 이끌며 일제와의 무력투쟁도 앞장선다. 1934년 국무령에 되어 임시정부의 활성화와 민족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오랜 망명생활과 과로로 병을 얻어 1938년 중국 강소성 유량에서 요양 중 6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강소성에 매장된 그의 유엔은 지난 1993년 문민정부 때 국내로 운고해서 지금은 국립사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양씨의 현대인물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양승동 KBS 사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있다. 연예계엔 원로배우인 양택조를 비롯해서 양동근, 양미라가 있고 개그맨 양상국과 양세영, 양세찬 형제, 가수 양수경이 있다. 이외에도 광복 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레슬링 선수가 있죠. 그리고 도마의 신으로 불리는 체조선수 양학선을 비롯해서 삼성 라이온즈 출신 양준혁,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 프로골퍼 양용원도 모두 양은라의 후손입니다.